결혼을 안 한 게 저의 가장 큰 성취인데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제 목표에 결혼하겠다는 게 없었어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결혼을 하는 게 성취였을 텐데 한 번도 좋은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나의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럼 뭐가 내 인생의 목표였냐 했을 때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돈 벌고 싶은 게 제 목표였어요 우리 집은 한 번도 더 잘 안 돼 우리 집은 한 번도 더 잘 안 돼요 우리 집은 한 번도 더 잘 안 돼요 여기 있는 강남도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좀 쭉 펼쳐요 이제는 거에 국어의 파이팅을 줄 수 있어요 좀 더 빌을 향해 한 번 쭉 펼쳐볼게요 이제 왼쪽 힘이 무릎 열어요 자 두개 무릎 열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내가 있고 싶은 시간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훨씬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너무 만족스럽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최근에 제가 시골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영어도 배우고 그때 운전도 배우고 그때 호텔 청소하면서 거기에 광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